안녕하세요. 헬로 가을무 제철무로 담근 깍두기 입니다 깍두기나 알타리김치 소주에 아주 좋은 안주입니다 깍두기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무가 아주 배가 씁니다. 배 와 무 맛있네요 무가 깍두기도 담갔겠다 설렁탕은 아니어도 사례곰탕면 하나 먹겠습니다 설렁탕맛 라면 아니겠습니까 밥 말면 설렁탕입니다 사례곰탕 한입 마시죠 앙 적쇼!! 밥드세요 여러분 술만 먹음 속별입니다 너무 맛있다 와아 밥이랑 라면을 같이 먹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히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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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사카렌을 김치에 왜 넣냐 신화당을 김치에 왜 넣냐 류슈가를 김치에 왜 넣냐 몸이 안 좋은 거다 먹지 마라 술부터 끊으세요 저는 술도 먹고 담배도 먹기 때문에 그걸 먼저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리버원 밤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만드세요 구독